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려 구독자가 3,300명이 넘지 않았겠습니까? 여러분 박수!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예쁜 달력을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. 이건 그냥 달력이 아닙니다. 보시다시피 일단 예쁘고요. 그리고 농자연 달력이라고 해서 절기에 대한 내용, 그리고 여러분 농사 지으실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.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.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분들 중에 추첨을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고프로의 전원생활 백서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지금 이 영상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분들 중에 세 분을 추첨해서 이 달력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어, 그리고 기왕이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이 달력의 특징은 일단 예쁩니다. 그림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여러분 이 달력을 잘 활용하시면 이 분 보세요. 굉장히 달인 같으시죠? 전문적인 농부, 그리고 이렇게 아주 싱싱한 작물을 여러분 이 달력을 잘 참고하시면 수확하실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이 달력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. 마밤! 절기별 밭일이 써 있고요. 그리고 예를 들어 벼나 미리나 이런 애들은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하면 되는지 써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잘라서 냉장고 앞에 붙여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월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, 2023년의 농사는 성공적으로 마치실 수 있습니다. 이 달력과 함께 하면요. 그러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